안녕하세요. 무슨 뭐하십니다. 12402-A라고도 하고요. 12402-A라고 합니다. 보시면 조종기가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. 이미 완구에서 RC 넘어온 지가 좀 됐어요. 그리고 14401 이렇게 여러가지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었어요. 그 제품들에서 다시 또 획기적인 차가 나왔는데 그전에는 사실 나왔었는데 그전에는 모터라든가 변속기라든가 서브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좀 파격적으로 뭔가를 좀 자신있게 만든 다음에 회원님께서도 이제 리뷰도 원하시고 튜닝해서 한번 팔자라고 하셔가지고 팔게 됐습니다. 서브워도 좀 바꿨고요. 그 다음에 모터 변속기가 바꿨습니다. 이렇게 나가서 한번 세팅 한번 해볼텐데요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셔서 엄손가락 좀 많이 누르세요. 자 바로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주행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내도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제가 회원님께 좋다고 해드려도 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굴려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리얼라이프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 정신으로 자 판매하려고 합니다. 조종에는 gt2 gt3b gt3c 까지 있습니다. 그리고 it3c도 있는데요. 일단은 요 세가지로 먼저 나가고 점점 좀 없게 되는 제품들도 나오실 건데 프로시리스로 하지 말고요. 일단은 프로시드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12402-a라고 하다가 12402-a라고 합니다. 오케이 한번 잘 해볼게요. 자 14402-a랑 많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구독이 등도 다 메탈이고 좋아요. 예스 짜잔 그래서 오시면 돼요. 아마도 tat은 아마도